조 후보자의 부인이 최성애 총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표창장 발급을 위임한 것으로 말해달라고 부탁한 게 어제 아침이었습니다. 그런데 그 몇 시간 뒤에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과 김두관 민주당 의원이 또 최 총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. 무슨 얘기를 했는지 저희가 직접 취재를 했는데 유 이사장은 총장이 모르는 직인이 또 있을 수 있지 않느냐 앞뒤 생각해서 말하라고 했다고 합니다. 듣기에 따라서는 회유나 위협으로 들릴 수도 있는 표현이죠. 먼저 이 통화 내용에 대한 최성애 총장의 주장을 전해드리고 유시민 이사장의 반론은 이어서 전하겠습니다. 서주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. 유시민 이사장이 최성애 동양대 총장에게 전화를 한 건 어제 낮이었습니다. 조국 후보자 딸에게 표창장을 준 적이 정말 없었는지 물었다는 겁니다. 최 총장이 없다고 하자 유 이사장은 다른 가능성을 언급했다고 합니다.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를 인용하며 앞뒤 생각을 하고 말하라는 말도 했다고 전했습니다. 혼자서 막 빨리 가면 관객이 토끼만 보지 거북이는 못 보니까 앞뒤 생각해서 천천히 하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. 유 이사장은 또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방법론을 이야기하면서 오해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고 최 총장은 전했습니다.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도 최 총장에게 전화해 조 후보자 딸의 표창장 문제를 물었습니다. 김 의원은 이 과정에서 청와대 수석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김 의원은 동양대와 같은 재단인 경북전문대를 졸업했습니다. TV조선 서주민입니다. 김 기상캐스터 김 기상캐스터